조선업계가 계속되는 수주 호황에도 여전히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실적 개선을 기대할 만한 희망의 빗줄기가 최근 조선업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주헌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5개사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총 136척, 241억 달러어치의 신규 일감을 따냈습니다. 4개월 만에 올해 수주 목표의 68%를 달성한 겁니다.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러쉬는 지난해부터 시작됐지만 조선사들은 아직도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판 가격 상승 등 원가 부담 압력이 커진 탓에 지난 1분기에도 적자가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원가 부담은 완화됐고 조선사들의 입김은 세졌습니다. 중국 내 철광석 가격이 진정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조선용 후판 가격이 이번 달 들어 급락했습니다. 향후 국내 철광사와의 가격 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선박 건조 단가를 의미하는 신조 선가 지수는 2주 연속 오르며 16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 조선사들이 이미 2.5년치 이상의 안정적인 수주 잔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주 잔량은 조선사들이 선사들하고의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수주 가격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사들의 실적은 당장 2분기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최근 2개 분기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적자 폭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고유가 장기화로 국내 조선사의 LNG선 수주 랠리가 지속될 전망이고, 해양플랜트 시장에서의 대형 수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선업계의 실적 개선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그 속도 경쟁이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